그가 왔다. 어두운 과거를 중산하고 여러분 앞에 선 비둘기 마술단의 미스터 권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술사 건재환이에요. 놀라운 마술전에 간단한 마술, 테이블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테이블이 있죠. 여기 있는 테이블에 줌으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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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자, 여기 있는 테이블이. 공중으로 뜨죠. 공중으로 뜨죠. 공중으로 뜨죠. 공중으로 뜨죠. 공중으로 뜨죠. 에이, 소김순의 줄 매단 거 아니에요? 줄 매단 거 같아. 여기 관객분. 아주 우리 못된 관객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 개그 콘서트예요. 우리는 놀랍게도 마술사고요. 네. 아시겠죠? 쫄지 마시고 앉아계세요. 여기 앉아계시고. 자, 여기 계신 관객분을 제가 공중으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천을 얹도록 하고요.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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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아이, 뭐야. 안 뜨잖아요.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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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자, 떴죠.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죠. 자, 이게 자기가 뜨는 겁니까? 마술이요. 마술이죠. 놀랍죠? 박수! 박수! 이제 오늘 마술의 하이라이트. 마법의 5분 마술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븐이 있죠? 자, 그리고 오븐에 들어갈 우리 식재료. 자,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재료가 있죠? 자, 식재료를 옆에다 놔주시고요. 자, 우리 관객분들께 어떤 요리를 한번 해드릴까? 자, 여기 떡이 있고요. 어묵. 어묵. 어묵이 있고요. 고추장. 이 고추장이 있고요. 자, 이 고추장을 여기 있는 오븐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동 마사 들어주시고요. 자, 비룰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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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와! 와! 떡볶이가 완성됐죠? 여기는 떡볶이. 자, 드세요. 받으세요. 알 아프니까. 다음 요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몸에 좋은 당근. 양파. 자, 그리고 계란. 밥. 와! 케찹도 있으면 좋겠네요. 한번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뚜껑을 닫고요. 자, 이성동 마사. 다 같이. 흐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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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됐으면 하나, 둘, 셋. 뽕! 오므라이스가 만들어졌죠? 자, 이 오므라이스 어떤 분에게 드릴까요? 이네요... 세번째의 포인트 플레이